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결혼 안 하셨죠? 네. 홍기가 다 찼는데 왜 이렇게 결혼이 성사가 안 되는지 답답해서 왔어요.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? 아니 제가 안 하는 거죠. 그래요? 네.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못한 걸로 보이지. 그럴 리가 없는데. 그런가요? 네. 남자 만나면 길게 만나면 얼마나 가요? 뭐 몇 개월도 가고 뭐 다 그렇지 않나요? 길어야 육칠 개월 아닌가요 길어야지. 그럴 때도 있고. 왜 이 말을 하냐면 사람을 보면 저게 사랑인가? 아니면 저게 집착인가? 언니를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. 저 집착 안 하는데. 그쵸 내가 청순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얼굴이 그런 얼굴만. 근데 언니 마음이 저한테 지금 전달을 하고 있어요. 남자를 만나면. 만날 때는 편안해요 이렇게 둘이 이야기를 할 때는 커피 마시고 밥 먹을 때는 너무 편안해요. 근데 딱 헤어지고 오 분 딱 지나서부터는. 언니가 이상한 병이 있어요. 제가요? 그때부터. 이 남자가 뭐를 할까. 맞아요. 또 집에 간다 그랬는데 갔을까. 맞아요. 또 누구하고 통하지는 않을까. 그리고. 그 집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집에 가서까지도 그 사람이. 좋아서 전화를 하는 것부터 있겠지만 한 열 통화. 한 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한 스무 통화. 네. 사람을 찌르배버린 것 같아. 어디야 뭐 해 나 뭐 이렇게 그래. 그러면 너. 그거 찍어서 좀 해줘. 뭐 영상통화라 그래야 되죠. 네. 사람을 그런 식으로. 피를 말리게끔. 해버린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좋아하면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? 아니요. 아니 그 다 그렇게 하는데. 아니요 언니 심각한 거예요 지금. 언니가 불쌍해요. 아우 아닌데 저를 좋아하는 남자들도 많고 다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? 좋으면 그렇게 해야죠 확인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확인 안 하면 못 견뎌요. 좋아서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또 내가 버림받을까? 또 내가 상처 입을까? 언니가 언니가 애초에 이런 사람 아니었다고 나는 봐요. 네. 내가 언니가 한자라고 왜 불쌍하냐면. 저 이러다가 신경 세약 걸리면 어떻게 하지? 이미 걸렸어요. 그래서 점사를 빨리 뽑아낼 수 있었던 거고 우울증 공황장애 플러스 빨리 뽑아낼 수 있었던 거고요. 이 마음이 막 더더더 떨리거든요 지금. 한 번 오보지게. 오보지게 정신적으로 심하게 알았던 거 같아. 믿었던 사람한테. 아니 뭐 다 그런 경험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. 아니요. 왜 이 말을 하냐면. 이게 맞을 거예요. 내가 좀 어린 나이에 그렇게 어리지는 않았지만 한 서른 초반 뭐 20대 후반 그 사이에서 분명히 정말 순수한 사랑을 했던 거 같아요. 그렇죠? 네. 결혼까지 하기로 했고. 그때는 믿는지도 안 하셨어요. 끝까지 믿었던 거 같아요. 네. 근데 정말 오보지게 배신당했던 거 같아요. 그때부터 시작된 그 후로부터 시작된 나의 병적인 지착.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헤어진 남자친구가 있다 치자. 네. 헤어진 남자친구 집 앞에서 가서도 이 사람 언제 들어오지? 전 안 받으면. 이 사람 방이 불안 끄지 뭐 하지? 혼자 덜덜덜 떨고 있다 그래야 되잖아. 네. 그 심각한 거예요. 심각한 거예요. 응? 헤어진 사람은 헤어졌을 뿐인데. 언니가 싫어서 도망갔을 뿐인데. 왜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으며. 이건 또 과거형이에요 헤어졌으니까. 네. 근데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지금 현재 언니가 이러고 있다는 거지. 뭐 아니요 그 남자도 저를 좋아하고 제가 그런 거에 다 이해하고 그러는 건데. 그러면. 네. 그 남자는 내가 보기에. 네. 애인이 있어요. 지금. 저도 알아요. 애인도 있고 가정도 있어요. 가정 있는 것도 알죠. 네. 근데 그 남자가. 언니가 그런 행동이 너무 싫대요. 저가 지금. 네. 그 사람 마음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싫은데 왜 굳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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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. 솔직히 친구로서. 그 위부녀 만나고 그러는데. 어떻게 모른 척해요. 올바른 길로 가게끔. 지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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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올바른 길로 가든 안 가든 지 마음이에요. 그 마음까지 고마워요. 그렇게 말해준 것은. 근데 언니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. 언니 속마음은. 우리 전부는 무당이에요. 언니 속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. 언니는 그 사람은 이미 끝났는데. 언니는 안 끝났어요. 아직. 그 사람은 언니가 가거 형이었다고요. 근데 언니는 그 사람은 지금 현재 형이라고요. 응. 그 사람은 끝났는데. 언니 혼자 안 끝나서. 언니 혼자 집착하시고. 언니 혼자. 어. 영상통화를 하면 해요. 그 사람이. 아니. 맨날 영상통화 하는데. 하고. 그리고. 제가 지금 여기 온 거는 결혼 날짜. 잡으려고 제가 온 거거든요. 내가 말을 하잖아요. 지금. 그 사람이 애인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. 무슨 결혼 날짜를 잡냐고. 아니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그렇게 날짜 잡아오면은 결혼. 하겠다고 얘기했어요. 뭐요. 아니 그 만나는 남자가요. 그 남자는 만나는 남자가 이제 거짓말을 치지 맙시다. 그 남자랑 만난 남자를 내가 지금. 네. 보이지 않게 타고 들어간다고요. 그 남자를. 그 사람 마음이 어떤가. 언니가 전화 온 게 무섭대 싫대요. 언니 지금 스톱어 수준이라고요.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. 나는 언니가 이해가 안 가. 언니도 지금 뭐 많은지 알겠는데. 네. 내가 이렇게 애원하니까 언니도 그 남자한테 그 다른 여자 만나지 말고 애원하고 똑같죠. 어. 똑같은 거예요. 어. 그 남자는 어냐고.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. 결혼한 사람이 무슨 결혼 날짜를 잡아와. 좀 정시 좀 차려요. 아니 그 사람이 어쨌든 유부녀를 만나니까 그거는 말려야죠. 그러니까 저랑 결혼을 하면 다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. 아니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을 또 결혼해. 아니 저랑 해야죠. 그러면 그 와이프는 어떻게 하고. 정리하기로 했다니까요. 그 와이프 거짓말 그만 좀 쳐요. 머리 아프니까 제발. 정말 이해를 못 하겠네. 그냥 언니. 오늘 언니가 너무 불쌍해 나는. 어. 어찌다가 저렇게까지 심하게. 마음의 병을 알았나. 어찌다가 저렇게 심하게. 어. 사람을 못 먹게 됐나. 어떻게 심하게 저렇게 자기를 갖춰놓고 사나. 난 언니가 너무 불쌍해서. 욕도 안 나와. 저걸 어떻게 권칠까. 저 옛날 수사한 마음을 어떻게 돌려줄까. 나는 그 생각밖에 안 나와. 이 사람 뭐냐고 결혼 안 해. 결혼한 사람 무슨 결혼을 해. 아. 아니 그 사람하고 얘기 다 끝난 건데. 아니요 아니요. 날짜 잡으러 왔는데.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오세요. 그럼 잡아줄게요. 그러면 됐죠. 아. 그 사람을 데리고 오세요. 잡아줄게요. 그쵸. 아우. 정말. 아우. 이해를 못하겠네. 알았으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오세요. 그 사람 만약에 그 사람은 결혼 저기 이혼 절대 안 할 사람이고 언니 안 좋아했어요. 잠시 어쩌다가 언니를 한번 저기 한 게 이 사람한테 큰 실수 이 사람이 큰 아마 큰 실수를 했다 생각할 거예요. 근데 나는 언니 오늘 언니가 불쌍합니다. 다른 사람 먼저 욕할지 모르겠지만 어쩌다가 저렇게까지 돼버렸나. 인간이 만들어진 병이겠지. 인간이 해 끝으로다가 저 순이란 여자를 이렇게 만들었겠지. 인간의 잘못으로다가.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힘이 들겠지 생각이 듭니다. 됐죠. 저는 왜 그런 게 있냐고, 이게 merry거예요?